너 잘 아는 것 같이 얘기한다? 축구 한 번도 안 하셨죠? 그걸 얘기해줘? 저기도 좋아요. 뭐 축구했었어요? 임팩트가 틀리네. 임팩이가, 임팩이가 조금 약간... 이게 가만히 있는 게 무서워. 아니, 싹 보니까 아까 말 끝에 이랬거든. 우리 팀이 구척 장신보다 좋아 그러더라고. 뭔가 자신감 있는. 우리 목표는 불나방 잡는 거야. 지난번 만날 때 이런 얘기 없었는데. 그러면 뭐 이번에... 야, 우리 여기 엄청 세네, 에이저. 천수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. 천수는 무슨 후보야. 저 불나방, 불나방 올려보내고 두 팀에서 피팅이겠네, 진짜. 완전히 뭐... 가장 먼저 개막전을 치르게 될 첫 번째 경기. 디펜딩 챔피언 FC 불나방 대 FC 월드 클래스입니다. 개막전이 우리가 더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막전이 훨씬 좋지. 또 우승팀이잖아. 불나방 팀은 다 인정하잖아, 잘하는 팀이라고.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 없이 가서 이겨버리면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거지. 이기고 싶어. 12시에 나가서 20분 웜업하고 10분 준비하고 그러고 나가자. 나는 왠지, 왠지 이길 것 같아. 단전. 왜냐하면 그 팀은 부담이 있잖아. 잘했으니까 또 잘해야 하는데. 이길 수 있어. 나 이길 거야. 우리 이길 수 있어, 왜? 나 이길 거야. 이길 거야, 이길 거야. 나 다섯 걸 넣는다고. 파이팅, 가자. 가자. 월드 플러스 파이팅. 좋아. 안녕하십니까